이준호 씨와 저는 사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지금 장난해요? 사귀지 말자는 말 내뱉어놓고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요? 내가 그렇게, 내가 그렇게 우스워요? 도대체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, 예?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? 죄송합니다.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? 아니, 아니, 아니... 이거 왜 너가 сказала?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? 그 때 왜 나한테 고'는 거umbers? 너, der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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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알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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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수... 알수 마사장 자리에 대해 말해줘요. 알수ㅋ